노래하면서는 기본만 갖고 하기도 힘들어 노래하면서는 기본만 갖고 하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첫 부분만 어려운 거에요 우리도 이렇게 치면서 하면은 박자 몇 번씩 놓쳐요 그런 걸 합시다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같이 해요 그때요 준양이는 옥방에 홀로 앉여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디에 천양평상 살펴보니 속 내 머리 귀신 용용 저 황 옥방 너무 찬절이여 생각 난 곳이 님 뿐이라 부구지 부구지 부구지구 안양 너무 가고군 부구지구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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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부구지구 내 고 언 에는 도 고 apolis tons 써서 이러는가 잘한다 여우신은 꿈쓰르지 나를 잊고 이러는가 개웅망아 추월같이 헌끝이 솟아서 빛이 부져 방망대 박혔으니 맹무설을 내가 어이 보며 전전반축 참못 이룬지 오전 봉을 꿀 수 있나 좋아요 손가락에 빛을 내렸사 정사로 변지 오전 간장 간장 썩은 눈물로 임무화삼을 그려볼까 비화일지 춘대우로 내 눈물을 보냈으니 겨우 물려 단장 장성은 비만 하니 바론 희어신가 잘한다 묵석구영은 연캐는 체력녀 희어신가 체력녀 희어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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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날 날 날 보 50 날보다 으으으으으 brewing 날 날 보 50 날 보 내 보enda Gün 나 날 날 보다는 좋은 좋은 발작 좋은 좋은 발작 날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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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발작 날 보다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권이 옥중권이 거기가 제일 어렵지? 도련님을 못 보고 옥중 시작! 옥중권이 권진이 퇴거뜨면 퇴거뜨면 옥중 옥중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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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거뜨면 부담 근처 선난 나무는 선난 나무는 상사복이 상사복이 될 것이요 될 것이요 부담 앞에 부담 앞에 인낱한 돌은 인낱한 돌은 망부속이 망부속이 될 것이니 생전사후 생전사후 이 원통을 이 원통을 벌어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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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들은 머리냐 노인들은 머리냐 바 바 방송 통곡을 바 방송 통곡을 울 모른 다 울 모른 나 그렇지 어디다 붙어 지? 날 보다는 좋은 좋은 팔자 날보다는 좋은 팔자 욱문 밖을 못 나가니 욱문 밖을 못 나가니 다시 시작 욱문 밖을 못 나가니 뻘 따구 연 케련아 뻘 따구 연 케련아 내가 만일에 내가 만일에 만일에 도련님을 못 보고 도련님을 못 보고 오 옥중 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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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 무덤 근처 선난나무는 무덤 근처 선난나무는 상사묵이 될 것이오 상사묵이 될 것이오 우덤 앞에 있는 돌은 우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서기 될 것이오 망부서기 망부서기 될 것이오 망부서기 될 것이오 될 것이오 생전사후 생전사후 이 관통을 이 관통을 통을 열어주리가 열어주리가 돌이트란 머리냐 돌이트란 머리냐 머리냐 방성통곽 방성통곽 울음을 운다 울음을 운다 그렇지 그렇게 하지 어째요 진어지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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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뭉클 하면서 어쩌습니까요 춘향이가 돼가지고 뭉클합니까요 짠하네 짠하자이 요것이 짠해 그러니까 이게 옥준과가 많잖아요 숙대머리가 가장 늦게 완성이 됐다대요 그렇구나 맞아 옥준과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이게 인기가 좋은가 봐요 그러잖아 그리고 잼방울 선생님이 진짜 절창이었어 잼방울 선생님이 노래를 들어보면 맨날 노래에서 그런지 잘 와닿지가 않더라 많지가 또 않잖아 선생님께 그래서 그려 원음을 재생하기 좀 어렵지 그래서 그려 빨리 돌려버리니까 방정맞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이거 얼마나 그렇게 멍멍멍멍멍멍멍멍멍 멋있게 불러주셨을거야 그래요 슬프지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번 더 하고 이제 끊을 냅시다 끊을 냅시다 시작 날보다는 좋은 팔자 어째서 이상한 소문 나오네 날보다는 좋은 팔자 날보다는 좋은 팔자 좋았어 꿈은 밖을 못 나가니 꿈을 따고 연캐려나 꿈은 밖을 못 나가니 꿈을 따고 연캐려나 꿈은 밖을 못 나가니 꿈을 따고 바나 도련님을 못 보고 내가 마니래 도련님을 못 보고 복중권이 되어주면 복중권이 되어주면 무덤 근처 선난 나무는 무덤 근처 선난 나무는 상상복이 될 것이요 상상복이 될 것이요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무덤 앞에 있는 돌은 망부석이 될 것이니 망부석이 될 것이니 이 생전사후 이 원통을 생전사후 이 원통을 바로 추리가 누에 뜨란 말이냐 바로 추리가 누에 뜨란 말이냐 방송통곡을 울음을 온다 방송통곡을 울음을 온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냈고 다음 주에는 디테일을 다시 봐드릴게요 자 오늘은 창목선생님께서 어떻게 좀 한번 공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만난 지 중에 이렇게 오셔서 숫자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